어 응 해봐 응 해봤다 응 지유를 뭐래? 그래서? 우리 지유를 안가고 싶은데 내 집을 가 아 아버지 한번 해볼까? 아니야 아 해봐 응 아 아 그렇게 해서 웃는거야 지유를 좀 더 하지 아 그래? 어 아 하부지 해볼까? 언니 이거 내 차례야 니가 해볼까? 어 하부지가 일단 한번 넘어 아 어 하부지가 일단 넘어 보고 어 어 그거 하부지가 일단 넘어 볼게 어 자 가서 기다리세요 어 하하하하하하 내 입고 찌나 하부지가 넘어 볼게요 어 예 쉬어 탑니다 여보세요 예 예 감독님 어 쉬어 탑니다 쉬어 탑하라 예 예 예 선수가 수 탄다 눌러간래요 예 예 예 예 예 감독님 기다려주세요 네